네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가족 우리 위원회를 또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 덥지요. 너무 덥지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셔요. 여름이라 추우면 더 이상하겠죠. 여름이니까 더운 게 당연한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더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건강하게 여름을 잘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또 분주한 한 주간을 보내셨을 건데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종교에 있다가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 낯설잖아요. 교회도 낯설고 용어도 낯설고 그래서 문화 충격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문화 충격. 와 진짜 문화 충격이겠다. 만약에 저도 교회만 있는 사람이 다른 종교에 가고 다른 문화를 접하다 보면 용어도 낯설고 분위기도 낯설고 와 그럼 저도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다른 대형교회도 이렇게 탐방 보통 우리가 벤치마킹들 많이 가서 또 배울 거 있으면 보고 이렇게 탐방을 해오는데 제가 대형교회에 갔을 때 새가족으로 가서 물론 그 주에 한 번이긴 했지만 새가족으로 가서 한번 그 새가족 시스템도 돌아보고 왔는데 와 여기서는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다른 교회에 가서 제가 새가족처럼 가서 있으려니까 너무 낯선 거 있죠. 너무 낯설고 혼자 있는 것도 뻘쭘. 그런데 그분들은 다 멀쩡해. 왜 그러면 익숙한 공간에 익숙한 사람들이 늘 있던 자리에서 하니까 제가 그때 우리 새가족분들의 마음도 그렇겠다. 저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요일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이렇게 똑같은 시간이 딱 짠 하고 나타나서 저는 익숙한 공간과 만남이지만 여러분들은 참 낯설시겠다. 그런데 낯설으면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려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걸음 쉽지 않은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와주셨구나 해서 참 감사하다. 고맙다. 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또 영적인 메시지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제목만 기억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포인트 하나만 붙잡고 가셔도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8월 4일 첫 주라서 저희 1주 차 나갑니다. 4주 교육반 늘 52주 상설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첫째 주는 1과 둘째 주는 2과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1주 차이기 때문에 1과 나갑니다. 제목을 제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새가족 교육의 1과 내용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 이거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이거 붙잡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 이 제목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적어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석가, 스크라티스 이런 여러 성인군자. 일단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이름이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는 사실은 잘 모르세요. 어느 정도로 모르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예수는 들어서 알아. 나를 위해 죽었고 구원자고 이런 건 언뜻 듣지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도록 오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줄여서 말하고 적고요. 16장, 16장. 우리 나나들인 교환에 보면 성경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자, 시몬 베드로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에게는 열두 제자가 있었는데요. 오른팔과 같은 아주 소재자가 있어요. 그 제자의 이름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뭐라고 고백했으면 주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엄청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사주교육 끝나고 또 이제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우리 세 가족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정은주 단임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하시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이런 모든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다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 이거 알아. 이거 사주교육 때 마태복음 16절에 나오는 성경구절이었어. 이거는 보면 세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예원의 모든 그리스도로 나가서는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붙잡고 가야다. 굉장히 핵심적인 성경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니? 안 받니? 응답받니? 축복받니? 모든 그 기준점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있니?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저분들은 엄청난 것을 또 배워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들어가는 이야기 보면 변질된 구호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호소가 원래는 사람들, 배가 난파되고 뒤집어지고 난민들 구조하는 역할로 이 구호소를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구조되고 나니까 고마워서 나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기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다 보니까 이 구호소에 지붕도 꽂히고 고장난 의자도 꽂히고 그러면서 시설은 점점 좋아지는데 자산 파티도 하고 계속 기부금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구호하는 일에는 조금 게을러지기 시작했어요. 막상 구호를 하려고 나가다 보니 구호할 사람이 없어. 알바생을 써야 될 정도.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그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래 구호소를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 원래 사람들을 구조하려고 만든 거잖아. 우리가 원래 뜻대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해서 몇 명 청년들이 뜻을 모아서 다시 구호소를 차렸는데 거기도 이제 사람들이 구조되고 또 기부하고 적선하고 시설이 좋아지면 셔츠함 같이 파티하면서 결국 구조할 사람들이 없어. 또 변질된 얘기. 이 스토리가 보면 오늘날 꼭 교회와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학교랑 병원하고는 다르게 만든 기관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교회 보면 사람들이 구원받고 좋아. 어느 순간 믿는 크리스찬들끼리 교제도 하고 신나고 우리끼리는 막 좋아.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정확한 포금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도와주는 사람들보다는 우리끼리 아이고 나만 구원 받으면 됐지. 난 이제 하나님 자는 됐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사실 안타까운 그런 예화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지금 150년이 넘었어요. 150년 전에 조선 땅에 많은 선거사님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들어오셨을 때만 해도 학교도 세우고요. 병원도 세웠어요. 이런 미신 퇴치도 하고 문명 퇴치도 하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와서 선거사님들이 보니까 기생질도 하고 노름질도 하고 담배 피우고 안되겠다. 계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거사님들이 그때부터 술 담배를 선거에서는 술 담배 먹으면 하면 지옥간다. 이 말은 선경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물을 따라주십시오. 먹잖아요. 그리고 뭔가 크리스찬 하면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술 담배 하니 그런데 선거에 보면 술 담배 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라. 이건 없어. 그런데 왜 그런 게 나왔으면 그렇게 선거사님들이 초창기에 조선 땅에 와서 복음 전하면서 이런 미개한 민족들 좀 가르쳐야 되겠다. 교육해야 되겠다. 이런 악습관 때문에 가난해서 못 벗어나는구나. 교육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가치관이 만들어진 거지 술 담배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술 담배 한 잔에 내가 받은 구원이 갑자기 지옥행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렇다고 술 담배를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런 기독교 초창기에 굉장히 기독교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막 독립운동가 보면 33위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앞장섰던 기독교가 지금은 거의 필요하게 돼버렸어요. 교회가 굉장히 욕을 먹었고 여러분 변화와 변질은 다르잖아요. 변화와 변질. 욕을 계속 고임을 뒤지 말고 시대의 의미에 맞게 변화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변질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성숙하는 건 되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 변질적이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교인들 하면 좋은 이미지보다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주변에 봐도 다 그렇고 그렇고 그냥 매력도 없고 뭐 쟤처럼 되려고 내가 교회에 나가줘야 돼? 이런 생각 솔직히 들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중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고 잘 나가는 애 걔가 그 교회 다니니까 걔 구경하려고 우리가 막 우르르 걔 구경하러 갔다요. 믿음 좋아서 신앙생활하지 않았었어요. 그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우리 또래 문화가 재밌잖아요. 교회 가면 그냥 같이 어울리고 그런 문화가 좋아서 다녔지 사실 뭐 이런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 이런 거 사실 관심도 없었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아무쪼록 지금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욕을 먹는 시대가 돼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개도교가 되고 목사가 묵사가 되고 평신도도 병신도라고 알고 성경도 똥경 이럴 정도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상한 교회 이상한 교인도 사실 인정해요. 저도 이렇게 전도하고 사람들 만나보다 보면 오히려 타종교인분들이 더 인격이 좋고 저희들을 더 친절하게 물 한 잔이라도 주시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막 예수 믿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막 이러면서 막 째려보고 이러세요. 자기가 안 하나 전도 우리가 해주면 수고한다고 좀 이렇게 수고 많으십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진짜 우리가 더 인격이 안 됐구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느끼는데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회들도 많아요. 그리고 제대로 예수 믿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 썩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부분 보시고 아 나는 저렇게 신앙 생활하면 안 돼 있구나. 반면 교사처럼 아 이렇게 해서 나는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된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좋은 부분을 보시고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의 모습 제대로 예수 믿고 축복된 삶을 사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보시면 예원교회 제가 써드렸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자랑 원자를 따와서 예원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저희는 정자, 은자, 주 정은주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여자 이름이신데 남자 목사님이세요. 저희 교회는 올해 37주년이 됐습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맞고요. 정은주 목사님이 이 교회 이름을 만드셨어요. 처음에 저희는 강소로 교회였어요. 그래서 양총구 목동에 37년 전에 개척을 했었고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부산 수영로 교회의 장로님 출신이세요. 사업가 출신이셔서 전국에 100개 교회에 간증을 다니실 정도로 전도망을 하셨어요. 잘나가도 사업가예요. 사업망에서 나중에 목회자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잘나갈 딴 하나님이 서울로 가라. 진짜 말씀 주셔서 서울 와서 개척을 하셔서 지금까지도 저희는 전도와 선교회 정말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 저는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도 좋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기 좋은 교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되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사람들의 눈에 들고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한 교회는 하나님하고 관심 없는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은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에 이렇게 이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새가족 교육에 여러분들 잘 오셨는데요. 간혹은 아우 내가 장로예요. 나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왔는데 왜 날 자꾸 여기다 끌어다 도는 거예요. 나 예수 이미 수십 년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기 들어오시는 걸 좀 부담스러우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편하게 결정하시면 돼요. 아우 나는 새가족 취급하지 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바로 예배드릴 거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새신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새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새신자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권사님, 주사님들은 사실 이제 막 믿은 초신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새가족 우리 예원교회는 이제 막 오신 새로운 가족이시니까 새가족이라는 그렇게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새가족 교육은 왜 해? 저는 약간 영적인 유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로 초등학교에 갈 수도 있지만 유치원에서 한글도 배우고 이런 사회성도 배우고 학교 가면 훨씬 수월하죠.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이렇게 사주교육을 받고 가시면 아 기본적으로는 신앙생활에 이렇게 틀들을 만들어드리니까 아 그 말이 그 말이었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 나 그거 일과 때 배웠어. 예배 때 낯설지 않아요. 그래서 한결 예배드릴 때 이해도가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연결, 진검다리 역할과 같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야?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아 예원교회 그 많은 교회 중에 내가 하필이면은 그 가까운 교회 놔두고 여길 왔는데 여기가 도대체 무슨 교회야? 뭐 가르치는 거고 어떤 메시지를 하는 거고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사주교육을 받으면 대략 그런 것들이 흐름들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훨씬 교회에 적응하기가 빠르세요. 그래서 그런 약간 브릿지 역할? 진검다리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의 비본질 본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축구선수의 본질은 축구 잘해야 돼요. 축구선수가 수학 잘하고 축구 못하면 소용없어. 의사가 수술 잘하고 병 잘 고쳐야 되는데 의사가 바이올린을 잘 켜요. 병원문 닫고 딴 거 해. 그럼 그분은 의사하면 안 되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본질이라는 게 있고 비본질이 있어요. 학생의 본질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마찬가지로 교회는 학교랑 병원이랑은 또 다른 교회만의 본질이라는 게 있어서 정확하게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거 알려줘야 돼요. 대부분은 친한 사람 따라 지인 따라서 이렇게 교회 와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좋으니까 같이 어울리고 이런 인간관계도 맺고 같이 이렇게 하고 좋은 말씀 강의 하나 듣듯이 듣고 근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면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그리고 억지로 와서 앉혀놓으면 반드시 필요성을 못 느끼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좀 협박이나 설득은 아니고요. 처음에 그렇게 와서 온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면 사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갈 수만 있다면 서울대 가시겠죠. 아우 우리 집은 지방이야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인데 우리 집 너무 멀어 그래서 나는 우리 집 바로 옆집에 전문대 보내려고 이런 부모는 없어요. 아니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이면 하숙을 쳐서라도 내가 서울대 옆에 집을 얻어야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내 인생에 답을 얻는다면 조금 거리가 멀어도 조금 내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그 가치를 발견하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저는 신화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네 번 정도 좀 끌려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네 번의 시간으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아 나 이런 거 좀 궁금증이 풀렸어. 이런 부분에 내 인생에 답이 됐어라면 저는 굉장히 좀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자 교회 본질은요. 여러분 세례 요안도 나오고요. 거기 보면은 엘리아라는 사람 이름도 나오고 예레미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대원했던 그런 역할들이에요. 예레미아 근데 이런 선지자들의 다 캐릭터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뭐 해결아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막 사회 개혁 개혁 쪽 그럼 세례 요한형 교회 보면은 꼭 이런 형의 교회들이 있어요. 보면 막 정치운동하고 막 개혁운동하고 막 사회운동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은 그 다음에 엘리아라는 엘리아는 보면 굉장히 신비 신비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엘리아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막 신의의 의사 받았어요. 막 암덩어리가 떠났어요. 막 뭐가 들렸어요. 보였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굉장히 신비주의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아라고 해서 예레미아는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했던 선지자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막 구제 봉사 이런 거 굉장히 방향 맞춘 교회들이 있고 또 선지자형 교회는 보면 윤리도덕 그래서 굉장히 올바른 삶 술, 담배 하지 마 지옥과 막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너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살지 못하면 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니?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오 세례요한 같대요. 엘리아 같대요. 오 예레미아 같대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대요. 이거 보면은 예수님이 때로는 이런 구제 봉사 박예주의 눈물 또 병고침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자체가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사회개혁운동이나 이거는 우리가 아니어도 사회단체에서 많이 할 수 있어요. 구제봉사는 우리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나 자원봉사에서 더 잘할 수 있어요. 병고치는 거 병원에서 더 잘할 수 있어요. 자 교회마다 이런 캐릭터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그냥 여러 요소 중에 한 요소일 뿐이지 교회의 본질 자체는 아니에요. 병원의 주차장도 넘고 간호사도 친절하고 예쁘고 의사도 잘생기고 너무 좋아 막 시원하고 병실도 넓고 병만 먹고 쳐 그러면은 그 병원은 본질을 놓친 거예요. 자 이런 요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때로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 구제봉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확한 보금 예수님이 크리스도라는 보금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여러 요소들은 갖고 있지만 사실은 본질을 놓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보면 사단은 교회를 폭파시키거나 교인들을 핍박하고 여러 가지 사단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무서운 전략을 보면 교회에 와도 정확한 보금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교회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요 교회에 와서 봉사도 다 시켜요. 헌금도 많이 하게 해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몇 개 하고 다 해. 그런데 정확한 보금만 알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하고도 사귀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신앙생활은 지속이 어렵다는 것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원래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원래 인간 이 원래 인간이라는 표현을 보면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생로병사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갖고 태어났을까 원래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원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어? 우리 엄마가 저 났는데요. 맞아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엄마가 우리 열 달 동안 품으면서 손톱을 만들거나 심장을 만들지는 못하세요. 어머니가 우리 머리카락을 만들지 못하세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어느 세 가족분이 그랬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열심히 먹었잖아요. 열심히 먹어서 영양분은 전달된 거잖아요. 그건 그러네. 그렇죠? 그건 그러네요. 우리 어머니는 열심히 영양을 섭취해 주셔서 그나마 우리가 성장하긴 했는데 이 땅에 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한 생명에 잉태되고 이런 건 참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을 봐도 그렇고 진짜 여러분 한 생명에 잉태되는 건요. 이유 없는 불임들 진짜 많아요. 저희 가족 그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던 저희 언니들도 그렇고 진짜 인공수정하면서 너무 많이 고통을 겪었거든요. 다 건강한데 이유 없는 불임. 제가 그걸 보면서 이유가 없으니까 더 미치게 있는 거 있죠. 그래서 한 생명이 잉태되고 잘 성장해서 출산을 하고 자라라는 것 이 모든 여정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참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생명을 잉태되게 해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요. 새는 공중을 날 때 행복해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창조 원리인데 가만히 보면 그거는 생명의 원리이기도 하고 행복의 원리예요. 물고기 물속에 사는 거는 사는 길이니까 생명의 원리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니까 그것은 행복의 원리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누구와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창조 원리예요. 인간은요 여러분 동물하고 뭐가 다르면 우리는 단순히 먹고 자고 싸고 가는 인본 제조기가 아니라 영혼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인간만이 꿈을 꿔요. 비전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정신 없어요. 마음이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보이지만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동물과 다른 점이거든요. 제가 우리 몸의 이야기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몸의 이야기라는 그 책을 보면 여러분 우리 심장이요. 한 시간에 이 피 펌프질을 하는 게요. 720 양동이 720 양동에 담길 만한 그 피의 양을 펌프질을 한대요. 한 시간에 엄청난 거죠. 거기 보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우리 손 마디가 있어야 되는 이유 코털이 있어야 되는 이유 속눈썹이 있어야 되는 이유 이거 정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먼지 그 다음에 눈에 빗물 들어가 그 다음에 손 굽혀지지 않아요. 이거 마디 없으면 손 절대 굽혀지지 않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그 다음에 우리 콧구멍이요. 만 가지 이상의 냄새를 맡는대요. 그리고 이 발도요.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발 우리 발바닥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적은 발바닥 자빠지지 않고 나 섞은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 발바닥 한번 모양 보세요. 여러분 발바닥 이걸 어떻게 딱 지탱하고 이 몸을 전체를 딱 서 있는지 앞으로 꼬꾸라지도 않고 뒤로 자빠지도 않고 이렇게 딱 균형 잡히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 귀도요. 적당히 하나님이 들리게 하시고 안 들리게 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18층 아파트에 사는데 저기 맨 지하층에 개미 다니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아마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정말 개미가 막 샤샤샤샥 다니는 소리까지 들리면 우리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들릴 것은 들리게 하고 적당하게 또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게 하고 이런 조절을 하는 것 자체가 놀라워요. 비도요. 샤샤샤샤샤샥 지금 뭐 하도 이상기운이라 막 우박 쏟아지고 막 이러서 그렇지 빗물이 막 이딴 많은 게 맨날 쏟아지고 막 눈이 이딴 많이 쏟아지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적당하게 비가 내려주고 눈이 내려주고 또 우리가 눈을 깜빡이고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가 참 신기해요. 신체의 신빌들이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광학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이 만든 건 굉장히 거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소하신 것은 이렇게 현미경으로 볼수록 굉장히 디테일해요. 예를 들어 잠자리 날개 같은 건요. 이게 점점 정밀하게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디테일해요. 그런데 아주 투박한 밧줄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뭐야? 뭐가 이렇게 투박했고 그게 뭔지 아세요? 바늘. 바늘. 바늘이 되게 가늘고 정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광학현미경으로 보면 그냥 투박한 밧줄처럼 투박하더라고요. 우와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이 이렇게 다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딴 게 어디 있어? 너네 하나님 봤어? 목사 너 하나님 봤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작품이세요. 이 눈 하나 어떻게 살려면 이거 얼마에 사겠어요? 그처럼 머리카락도 그렇고 돈 주고 요즘은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제보다는 굉장히 놀라운 신체의 신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정확히 이것도 누가 그냥 어쩌다 만들어졌어? 뭐 지들끼리 선풍기도 지들끼리 알아서 나사가 착착착착 맞춰져가지고 만들어졌어. 비행기도 비행기도 어쩌고 나사랑 조립이 돼가지고 지가 알아서 만들어졌어. 이러면 다들 에이 바보 이럴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랑 선풍기랑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정교한 몸이 사실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을 줬어요. 그래서 동물에게 주지 않았어요. 사람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만의적 존재로 만드셨고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건세도 인간에게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세요. 우측에 3번에 보시면 여러분 선악과 언약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선악과 언약 선과 악을 알게하는 남의 실과를 먹지마 라고 하나님이 이 선악과 언약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이걸 딱 먹고선 에덴 동생에서 아담과 하와가 쪼끄나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처음부터 만들지 말던가 아니면 딱 먹기 전에 하나님이 못 딱 먹기 차단을 하던가 왜 딱 먹기 만들어 놓고 따먹도록 만들어 놓고 따먹으니까 내쫓고 그러니까 또 내쫓은 인간을 해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럼 처음부터 안 만들고 안 했으면 간단한 걸 왜 했을까? 저는 이 부분이 참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궁금했었는데요.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신 분이 없었어요. 늘 저에게 돌아오는 답변은 그냥 믿어 이거였어요. 물어보면 나는 아주 믿음이 없는 아이였어. 아무도 설명 안 해줬어요. 어린 마음에 저는 그랬죠. 너도 모르는구나. 그랬죠. 속으로. 당신도 모르는군요. 모르니까 답을 못해주는 거지. 잘 믿어보겠다고 질문하는 건데 그거를 답을 안 해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지. 어른들이 정식하지 않아. 정말 그래요. 저도 좀 못된 아이였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 이거는 과실은 아니에요. 어차피 에덴 동사대의 99.99999%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과실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시청과 교육으로 딱 봐라.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볼 때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어.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 나쁜 놈이 있어. 이거 보면서 기억해. 조심해. 안전을 지켜. 그리고 아무리 인간은 뛰어나도 만물의 영향이지만 인간은 피종을이야. 하나님만이 창조주거든. 경계선. 절대 하나님 영역을 넘어오지는 마.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으로 중요한 경계선 안전장치 기억장치로 선악과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먹는 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따먹는다는 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딴 거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선악과 범죄예요. 그래서 선악과 원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따먹었을까요? 여러분 자유의지 이것도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이긴 해요. 자유의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올 수도 있었고 안 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왔다는 건 여러분이 지정이 자유의지에 이어서 그래도 결정하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았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입력을 해놓고 프로그램 제대로 막 작동하는지 반응 봐서 기계나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정의라는 게 있어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그 자유의지에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는데 잘못 사용한 것 뿐이거든요.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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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악과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너가 이거 따먹어봐.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네 번째 보시면 여러분 선악과 범죄라고 나오죠. 선악과 범죄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자기의 존재를 감추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아담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너무 이거는 진짜 신학적인 수준이 너무 높은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성 원리 지금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 대표 선수의 승리가 그 나라 전체의 승리듯이 대표성 원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이 시대의 2024년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표성 원리 내가 국가대표 선수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마 라는 것은 전 인류를 대표해서 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와의 약속을 맺었다는 건 바로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범죄 제가 체시인 거는 체시 집안에 태어나서 체시가 된 거예요. 모든 인류의 시조가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대로 전가전가전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 문제 세 가지 다섯 번째 보시면 모든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사실 이런 공부를 하러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냥 성경 지식을 채우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드릴 때는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거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았던 거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 있는 모든 부분들에 그 답을 찾는 겁니다. 나에게 와 있는 문제는 단순히 그냥 사업 부도 나서 그냥 경제 문제 와서 우리 집이 어려운 줄 알았더니 나에게 와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였구나.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는 뭘 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 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행복하지 않아요. 뿌리 뽑힌 나무 땅 속에 뿌리 내릴 때까지 그 나무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행복하지 않았던 거는 물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식놈 문제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였어요. 두 번째 죄라는 문제를 반드시 우리는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라는 영적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고요. 제 문제 깨끗이 씻김받을 수 있고요. 사탄 마귀가 던진 사주 팔자 운명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는요. 웬만한 건 우리가 돈으로 힘으로 노력해서 안 되는 문제가 없지만 인생의 근본 문제는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자 여섯 번째 보세요.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독약을 하나 드릴 거예요. 독약을 주면서 제가 뭐라 그러면 이거 좋은 약이야. 몸에 엄청 좋아. 여러분들이 어머 좋은 약이라고 해서 먹었어요. 죽을까요 살까요 죽죠. 독약인데 죽죠. 독약인데 좋은 약이라고 속였는데 먹었더니 죽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독약은 독약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때 보통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열심히 살면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어 남에게 나쁜 일 안 하고 했고 안 하고 성실하게 살면 되지 않겠어 그런데 그 착함과 선함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로 인생의 근본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독약은 아무리 좋은 거라고 말해도 독약은 독약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세 가지 문제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늘 비유하는 것 중에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아마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너 착한데 왜 감기 걸렸어? 이 말 착함과 감기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야 너 열심히 살아는데 왜 코로나 걸렸어? 너 좋은 대학 갔는데 왜 감기 걸렸어? 아무 상관이 없어. 좋은 대학 가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감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감기랑 이거를 연결할 수 없듯이 우리가 보통 착함으로 열심히 하면 좋은 일 생길 거야. 천국 갈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천국의 문제와 내가 착하게 열심히 사는 거는 별개의 문제. 왜? 천국 가는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만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따 그 말씀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우리 불신자 상태 보시면 첫 번째 마귀 자식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무교입니다. 무교 기독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무교 중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인간은 마귀 자식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딱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마귀 자식으로 우상화 섬긴다는 건 그것이 돈이 됐건 자식이 됐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집착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여러분 지구가 평동이 될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요. 육신적인 문제 끊임없는 저주, 재앙, 우아지고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 문제 이 땅에서 지옥까지 살지만 죽어서도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후대 문제 그대로 우리 후대에게 대물림되어지는 거 우리는 부모의 육신의 DNA만 담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 이혼하는 가정 자살하는 가정 담명하는 가정 폭력 가정 희한해요 중독 가정 내 부모처럼 사유기를 원치 않았는데 그 부모의 캐릭터대로 또 담는 자녀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이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이거는 돈 들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보면 사람들이 뭔가 한 종교를 믿고 내가 착한 선행을 베풀고 뭔가 세상의 학문 초등학문 철학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면 그래도 뭔가 내가 행복해지지 않겠어? 이거는 인간의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 착한데 왜 감기 걸렸어? 착함으로 착함은 감기랑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근본적인 문제는 종교나 선행이나 철학이나 노력이라는 방법과는 별개껏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적선을 탄 해적이 종일 열심히 일했어요. 거기서 책도 읽었어요. 거기서 밥도 지었어요. 나쁜 일 한 거 하나도 없어. 밥 짓고 책 읽고 청소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해적선을 탄 이상 그 사람은 해적이에요. 해적이란 신분이 바뀌지 않은 한 해적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거기서 산까지 탔네. 공로상 받았네. 그러면 더 해적의 일을 열심히 한 것 뿐입니다. 해적이란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듯이 우리가 열심히 선행하고 노력하고 덕을 쌓고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마귀 자식이라는 아까 하나님을 떠난 마귀 자식이라는 이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은 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과 열심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 신분이 먼저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뒷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기차 타야 돼요. 부산 가는 기차 아무리 열심히 열 시간 타도 서울 못 갑니다. 뭐든지 방향이 맞아야 되듯이 우리가 구워놓는 방법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종교라는 방법 선행이라는 방법 돈이라는 방법으로 인생의 행복을 찾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제목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그리스도 직분 체수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목사라는 일을 하더라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라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만 말은 못만 예수님은 하나님 떠났을 때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은 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예수님은 사단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요. 제 문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긴 받습니다. 또 사단의 손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영접 영접 영접은요 여러분의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모셔드리는 시간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으세요. 우리 청년 세대들도 그렇고요. 우리 청소년 세대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우리가 없는 돈과 인기를 가진 사람이 그럼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또 산 너머 산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바로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했다는 거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우리 학생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예수님은 도둑은 아니세요. 마음대로 답 넘어와서 여러분 마음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여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 안에 주인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원치 않으신 분들은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위한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영접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의 기도예요. 짧은 기도 같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제가 먼저 한 줄 한 줄 읽을 때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와달라고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여러분 돈 들지 않습니다. 아무 느낌도 나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요. 오늘 이 시간으로 하나님 만나셨고 죄 문제 해결받았고 마귀가 던지는 사주팔자 운명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떼협회가 뭐면 무리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따라가는 양들의 행동 특성을 비유한 말 예를 들어서 어 그 브랜드 입었어? 그럼 우리 학생들이 다 그 브랜드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의 추정심리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아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나도 따라가고 저 사람이 여러분 신앙은 1대1로 쓰셔야 돼요. 뭐 여기서 했대. 뭐 예수님 내 안에 있대네. 뭐 하나님 자녀래. 그래서 늘 나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가는 추정심리가 아니라 1대1로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심으로 무너지는 모래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이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뭐면 사탄, 마귀, 저주, 재앙, 지오 이제 나쁜 거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축복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구호를 제가 하나 넣어드렸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제가 예수는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제가 모든 문제 하면 여러분 해결자 한번 외쳐보시겠어요?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나 참 우리 세 가족분들은 참 이럴 때 보면 다 들으시나벼 여러분 세 가족 교육을 제가 하다보면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막 아멘! 아멘! 막 웃고 리액션이 좋아 근데 우리 이제 세 가족분들은 얼마나 어렵게 참 나 참 여러분들 제 설교 들어주는 것도 나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요럴 때 내가 한번씩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안 좋으시겠지? 역시 어렵지는 않은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따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는 모든 문제 이렇게 따라하신다니까요. 나 참 요럴 때 보람을 느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유 정복사 물이 빨두 빨고 저렇게 시끄려. 다 까먹으세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요거 기억하셔요. 여러분 학생이고 어린 아이들여도 다 문제 있어요. 인생은 오래 사신 분들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이제 개입되셔서 여러분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마지막 우측에 기도 나누기 기도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마칠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인생 최고의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